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당시의 기억과 아픔을 손글씨로 써내려간 작품이 이달 말까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안산을 거쳐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전시는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관련 단체 사람 100명을 인터뷰해 만든 구술자료 4.16 그날을 말하다를 55명의 글씨 모임 회원들이 손글씨 작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전시를 진행하면서 순회 지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